안녕하세요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영상디자인과 김민석입니다. 오늘 배울 것은 간단한 3D 로고입니다. 텍스트를 이용하여 3D로 만드는 걸 배워볼텐데요. 카메라와 라이트를 이용하는 법은 추가적으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. 먼저 컴포지션을 생성한 뒤 텍스트를 입력해줍니다. 텍스트를 3D로 하기 위해선 3D로 변환을 시켜주어야 합니다. 3D 체크를 해주게 되면 설정값에 지오메터리 옵션이 생기게 됩니다. 지오메터리 옵션에서 텍스트를 즉 깊이 정도를 조정하여 3D로 만들 수 있습니다. 텍스트를 조정했는데도 차이가 없어 보이죠? 그 이유는 저희가 보이는 부분도 3D로 보아야 됩니다. 즉 카메라를 생성하거나 로테이션 등을 돌려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카메라를 눌러 확인해보면 3D로 바뀐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만약 3D 느낌이 별로 없다면 라이트를 이용해서 부각시킬 수도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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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주